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2년 3개월도 아니고 무려 23년 동안 연애만 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커플 아니 뭐하는 거야 이게 데리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무려 23년을 넘게 꽁냥꽁냥 연애만 했었던 커플 그들의 엄청난 최후 아니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원제 23년 넘게 만났던 커플의 최후 저랑 저 남친은 아주 옛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사귀었어요 하루는 짝꿍이 됐는데 그 뒤부터 계속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손을 잡고 다녔죠 그때 왜 그랬는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쭉 사귀었는데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벌써 서른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만 23년을 한 건데 아니 지금 이게 뭐하는 꼬라지야? 중딩 때 맨날 첫날 붙어있던 우리를 본 다른 친구들이 야 니네들 왜 맨날 붙어있어? 뭐야? 사귀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둘 다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둘 다 그래놓고 나중에 야 근데 너 왜 아까 아니라고 했어? 내가 싫어? 이러면서 서로 지랄 발광을 했죠 둘 다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저는 요고로 갔고 얘는 남고로 갔어요 하지만 학교만 갈라졌을 뿐 학교 자체가 바로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갔으며 야자가 끝나고 학원이 끝나면 또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어요 진짜 단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랬어 참고로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집은 202동 601호 얘네는 202동 901호 바로 위에 살았어요 3층 위에 저는 여동생 뿐이지만 남친은 누나랑 형이 있었어요 형이 있죠 남친이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남친네 부모님은 시골로 귀농을 하셨고 남친은 그래서 형네 집에 얹혀 살았어요 뭐 그래봤자 바로 우리 옆 동네였지만 하... 근데 나는 툭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전생에 식모였나? 아니 고마워하지도 않았는데 왜 했을까? 그랬는데 남친이 군대를 가기 전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때 동네 카페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남친 누나가 지나가다가 카페에 있는 우리를 발견 어머 이것들 케이크라도 사줘야지 싶어가지고 들어왔다가 이 얘기를 듣고는 바로 동생한테 주먹을 날리며 야 이 미친놈아 너 꽁꽁이한테 기다려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어쩌고 어째? 돌았냐?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고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요 사실 저예요 그때 울고는 있었지만 속으로는 헤어지고 싶었거든 왜? 너무 지겨우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일곱 살 때부터 벌써 13년 넘게 만났는데 안 질리겠냐고 여하튼 남친 누나 때문에 우리의 헤어짐은 그렇게 작살이 나버렸고 그냥 또 평소처럼 뚱해 있는데 남친이 야 나 군대 가기 전에 우리 1박 2일 여행 가자 이러는 거예요 뭐? 여행? 아씨 엄마한테 뭐라고 거짓말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야 나 우리 엄마한테 니네 집에 하루 잔다고 말았거든 그러니 혹시 전화 오면 잘 이야기 해줘야 돼? 알았지? 등등등 열심히 작전을 짜고 집에 들어갔더니 헐 이런 미친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꽁꽁이 너 땡땡이랑 1박 2일 놀러간다며 아이고 좋겠네 아까 땡땡이가 전화로 그러더라 너랑 둘이 놀러간다고 이러는 거야 뭐야 이게 남친이 엄마한테 벌써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친 누나는 한술 더 따서 자기 동생한테 콘돔을 줬대요 하지만 우리 두 사람 그날 설악산 울산바위를 다녀온 뒤에 너무 힘들어 둘 다 코 굴며 잤어요 강제 순결이죠 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두 사람 첫 키스 아니지 첫 뽀뽀도 진짜 얼떨결에 했다니까 고등 때 하루는 야자를 하기 전 석식시간에 학교 벤치에서 삼각김밥 까먹고 콜라를 마시던 중에 서로 야 너 이거 먹어 어 너도 이거 먹어 이러면서 고개를 확 돌리다가 입술 박치기가 된 거예요 아니지 아니야 박치기도 아니야 아주 그냥 살짝 스치듯 닿았는데 정작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친놈이 깜짝 놀라며 엄마! 이러는 거야 아니 이 새끼가 엄마는 무슨 엄마 그리고 그 뒤로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얘 진짜 뭘까요? 혹시 성욕을 공부로 풀었나? 아니 뭐 지금이야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지지만 당시 저도 나이가 어렵고 남친이라고 사귄 게 얘 밖에 없으니까 너는요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남자가 다 이런 줄 알았다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울산 바위에서 아무 일 없이 돌아온 뒤 땡땡아 군대 잘 다녀와 등등등 막 눈물 콧물 짜내다가 처음으로 짭짜름한 키스를 했더랍니다 그런데요 얘는요 이때도 엄마! 이러는 거야 미쳤니? 그리고 휴가 나올 때마다 매번 물어오던 게 있는데요 야 혹시 어떤 다른 놈이 너한테 찝짝거린 거 아니야? 이건데 나는 그럴 때마다 어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다 난리 난리가 났어 근데 나 아무도 안 만난다 나 완전 착하지 이랬더니 바로 쳐 웃으면서 뻥까네 꿀꿀꿀꿀 맞아요 이거 다 개뻥입니다 얘 말고 나무도 없었어요 하루는 면회를 갔죠 초코파이를 아예 박스 채 사들고 찾아갔는데 한 박스 몇 개 들어있는 거 그런 작은 박스 말고 그 박스 자체가 가득 들어있는 엄청 거대한 박스 있죠 그걸 들고 찾아갔어요 남친이 엄청 좋아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대에 오니까 초코파이가 종교가 되어버렸대요 등산가서 힘들면 사람들이 왜 사탕이랑 초콜릿을 먹는지 알겠더라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아 그래서 전날 우리 설악산에서 그냥 뻗었던 거네 초콜릿을 안 먹어가지고 그렇지 이랬고 남친은 어?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이랬는데 아니 이 자식은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하튼 다행히 우리 엄마는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했네 했어 내가 토익에 하루종일 매달리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던 사이 남친은 드디어 전역을 했고 바로 알바를 시작하더라구요 엄청 열심히 그래서 뭐야 혹시 나한테 선물이라도 사줄건가? 싶었는데 개뿔 국물도 없네 아니 이거 뭐야 너 이 자식 솔직히 말해 그 돈 다 어디에 썼냐? 저는요 대학을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나 남친은 군대 때문에 한참을 더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이제 식모살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호구까지 돼야 했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벌써 15년 넘게 만난 놈 뭐가 그리 좋아서 그랬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통장을 만들어 오지게 돈을 모았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저희 남친은 미국으로 어학연수까지 다녀왔어요 아 물론 저는요 미국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약 반년 정도를 백수로 있었던 남친 드디어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아예 대놓고 야 너 이번에도 첫 월급으로 선물 안 사주면 그때 진짜 뒤진다 알았냐? 이러면서 으름장 올라왔더니 어? 야 선물 절대 걱정하지마 기대해라 저는요 커플링이 갖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유치원 때부터 장난감 반지 한 번 사준 적이 없는 거야 여하튼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또 흘렀고 드디어 첫 월급을 타던 날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저를 데리고 갔는데 뭐야 반지는 없네? 야 왜 반지 안 사주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어 그거 너무 비싸더라고 이러면서 구두 한 켤레를 들이미는데 하루는 엄마가 저 말고 남친한테 대뜸 근데 땡땡이 너는 꽁꽁이 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뭐야? 하니까 어? 어머님은 이미 제가 아들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는데 이때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긴 그렇다 사위 같아야 하는데 이거는 뭐 너무 아들 같아가지고 참 문제다 문제 이러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결혼 얘기를 한 건지 만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하루는 남친네 집에 갔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감식초랑 오미자 효소랑 인진 쑥환 같은 걸 주면서 나는 땡땡이 니가 사고를 쳐도 괜찮다 이러네 아니 어머님 저도 사고를 치고 싶지만 저 자식이 아니에요 농담 아니고 이 순간 진짜로 이 말이 튀어나올 뻔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친아빠랑 여전부터 같이 술을 마시는 사이입니다 남친의 형 누나 어머님 그리고 남친 본인도 마찬가지 다들 소주를 한 병도 못 마시는 사람들인데 저는 잘 마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시죠 그렇게 남친 부모님 집에서 깻잎 한 박스 박스 따와가지고 깻잎 장아찌 만들고 그 장아찌로 남친 밥 먹이고 사실 그랬어요 연애를 하고는 있지만 너무 익숙하니까 남들처럼 알콩달콩 로맨틱하고 두근두근한 그런 게 없었죠 아니 그런 마음이 언제 있긴 했었나? 그럴 정도였어요 유치원 시절엔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랐고 초딩이랑 중딩때는 부끄러웠고 또 고딩때는 서로 학교가 달라가지고 그냥 묵묵히 공부만 하고 이게 그냥 끝이었어 근데요 여기서 또 되게 신기한 건 말이죠 하루도 안 그러고 매일 점심때마다 야 너 점심 먹었어? 이런 메시지가 오면 그저 똑같은 다섯 글자뿐인데 이게 너무 반가운 거야 또 가끔 데이트도 아닌데 시간 맞춰 같이 퇴근하고 이러다보면 옛날 학창시절 생각나서 기분 좋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이상하게 늘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게 저를 먼저 집에 바르다 주고 나면 본인이 자취하는 방으로 돌아가는데 이 역시 이상해요 아니 자취를 할 거면 당연히 회사 근처에다 해야지 왜 우리 동네에서 해? 뭔데? 뭐 말로는 이 동네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해요 또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편하다 그러고 정말 이게 목적인 걸까? 아니면 우리 엄마의 반찬이 목적인 걸까? 아 그리고 요즘은 밖에 나가는 데이트를 거의 안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이미 웬만한 곳은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도 예전에는 맛집 같은 거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맛집도 안 찾은 지 이미 오래야 그냥 만사가 귀찮아 그렇게 늘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며 치대는 게 전부고 내가 밥을 할 테니까 너는 설거지를 해라 이런 것밖에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남친 누나도 야 니들 제발 좀 나가서 놀아라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동안 우리 두 사람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도 많이 다녔거든요 하와이도 가봤고 사이판도 가봤고 프랑스랑 푸케시랑 오키나와 도쿄 상하이까지 다 가봤어요 미국 본토 빼고 다 가본 거죠 진짜 5만 곳을 다 다니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아플 때 약을 안 사주고 게임하고 논골로 두고두고 갈구는 중이며 남친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면회를 3번 다녀갔었는데요 그 3번 전부 다 도시락을 한 번도 안 만들어 왔다며 갈구는 중입니다 그리고 남친 옷 속옷부터 양말 셔츠 정장 코트 점퍼까지 100% 제가 다 골라서 입히며 남친은 반대로 제 옷은 물론이고 네일 색깔까지 싹 다 본인이 대신 고르고 그래요 그러다 홈쇼핑에서 뭐라도 물건 하나 사면 반절을 뚝 떼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오고 또 우리 엄마는 반대로 전화를 걸어서 남친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아이고 땡땡이 엄마 홈쇼핑에 이거 파는데 같이 살래요? 이래요 또 남친의 형이랑 누나 이 두 사람 모두 그랬습니다 본인들 나이 20대 중반대 부모님이 귀농을 해버리는 바람에 운전은 우리 아빠한테 배웠어요 도로연수 제가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 집은 딸만 두 명인데 아빠랑 엄마는 아들이 두 명 더 생긴 것 같다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 남친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친아들 같기는 해요 전에 하루는 우리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항공기 지연으로 새벽 2시에 인천공항 도착을 했을 때 그냥 택시 타고 오겠다는 당신을 말린 게 바로 저희 남친입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저랑 같이 아빠 마중을 나가줬죠 분명 되게 피곤할 텐데 싫은 내색을 단 하나도 없는 얼굴로 가는 거야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남친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야 나 안 피곤해? 정말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너무나 어이없다는 표정과 말투로 뭔 소리야 그게? 아니 아빠가 일 마치고 멀리서 오시는데 자식이 피곤한 게 어딨어 당연히 가야지 이래서 우리 아빠가 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가? 그런 건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량 조절 실패했어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즉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돌은 던지지 마세요 나 약해 치 ni 된다 이 영상이 바뀌고